예 2014년 6월 11일 방탄의 로그 오랜만입니다 얼마 있으면 일주일인데 내일이죠? 그렇지 내일이지 아니지 일주일 뒤지 일주일 뒤지 일주일 뒤지구나 13일이 우리 일주일인데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떻게 지어있는지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방탄 로그에서 금 3일간 숙식을 하고 있는데 의식주 해결 중? 응 여기서 잠자고 먹고 씻는 거 가서 좋아서 먹고 그렇게 해서 작업만 하고 있는데 금방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해줄 수 있어요 기대된다 그리고 누가? 어... 나는 약간 어...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쉴 수 있어도 좋고 이게 약간의 쉬는 게 좋아? 약간 여가가 생겨서 좋고 나보신 게 좋아? 네 약간 뭔가 기분 전환할 수 있고 약간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좋지만 뭔가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돼도 약간 팬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무대를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우리 고 가수인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아 아 뭐 빨리 빨리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고 약간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음... 어 이런 기간 중에 뭐 활동하고 곡 작업하고 어떤 친구들과 같이 놀이공원에도 가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근데 뭐 한강도 갔다 왔고 영화도 봤고 뭐 나는 나름 더 같이 여가 생활을 보내서 나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습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일하고 연습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도 역시 사람이니까 역시 여가 생활을 같이 즐기면 더 좋지 않으니까 난 좋았다 레전 나는 쉴 때 쉬고 할 때 하면 좋겠는데 약간 그게 애매해서 그게 좀 싫다 그래서 뭔가 쉴 때는 정말 딱 이날은 쉬는 날이다 그래서 정말 그날은 그냥 뭐 되게 우리가 생산 생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강박반이랑 같이 살잖아 옛날에 오늘은 뭔가를 해야 돼 오늘 오늘은 나 너무 놀았어 오늘은 너무 생각없이 보내야 돼 보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딱 쉬는 날이면 그냥 생각없이 춤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약간 아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음악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 좀 뭔가 어떻게 해야 더 정말 이 다음 앨범이 이제 진짜 뭔가 더 이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더라도 좀 약간 이제 데뷔를 또 다시 하고 데뷔 데뷔 말고 데뷔 다시 하고 있는 것 같고 음악을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뭐 여러분 나는 어 일단 조금 여가 시간이 좀 생겨서 어 일단 최근에도 한강에도 갔다 지금도 정말 다 같이 한강에 가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다 같이 한강에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여가 시간인데 조금 이렇게 많이 쉬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뭐 다 같이 나랑 지민이랑 정국이랑 뭐 가끔씩 호비형도 이렇게 해서 요즘 춤을 한 개 따고 있는데 아 두 개 따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세 명 춤 라인들에게 따라가려면 지금 멀었던 걸 세 명 지금 결혼 둘 야 4등이였어 오린이 4등이였 생각을 하는거야 다 알고있어서 문제 원래 차라리 못하든지 잘하든지 확실하고 좋다 나는 랩몬형이 참 매력있다고 생각한다 난 그래도 6등이야 그래 태형이는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해서 웃길 수 있잖아 그럼 된거지 근데 얼마전에 데뷔전에 연습영상 봤는데 태형이가 위기가 참 많이 늘었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두눈하게 끝내줘야 해 웃으라고 공대기에는 그렇게 많이 쉬지는 않고 조금씩 실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다 그래 축하한다 그렇다네 나는 1년이 다가오니까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다 최근에 들어서 내가 1년 전에는 뭘 하고 있었지 내가 1년 전에는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뭔가 참여를 하고 연습을 하고 했었지 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면서 뭔가 최근에 더 작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뭔가 안무적으로도 뭔가 영상 같은 거 많이 찾아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내고 있다 이 시간들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근데 이제 1년이니까 뭔가 뭔가 한층 뭔가 성장된 그런 느낌으로 뭔가 더 앞으로의 그런 생활을 뭔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요즘은 그렇다 나는 축하합니다 그렇다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제 그거를 해야되는데 이제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뭔가 깍게 하다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도를 그러니까 시도도 하는데 시도도 하는데 뭔가 그것을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되게 집중이 안 돼서 그래 한 번만 파 되게 뭐든 다 어중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좀 힘들다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해야 하는 건 좀 제대로 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푸네 그래 그래 우리의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다 우리는 일출연이 돼서 참 예전 많이 생각이 나고 이제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는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공백기가 생겨서 각자 발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각자 연습과 발전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뭐 상에서 똑같다 1년전에서 똑같이 랩하고 또 춤추고 있었어 이런 고민하면서 또 내년에도 또 이제 이제 2년 3년 차인데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있겠지 또 우리 잘 할 수 있어 네 1년이니까 1년이야 벌써 이제 시작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참 좋은데 공백기가 참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빨리 가봅 공연도 하고 싶고 그 다음 앨범을 그 공백기 때문에 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말 쉬었어? 아 좀 쉬었다 많이 쉬었나보라 2014년에 언제까지 예보나 올진 모르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생색죽 내려고 좀 열심히 한다고 티가 잘 안 나가지고 사실 나같은 무능한 이 몸에게 정말 안무를 소원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데 오케이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색죽 내려고 생색죽 열심히 하고 있다가 2014년 6월 11일 1주년 기념 노무 끝 벌써 1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버튼이 뭐야